나우가 559, 555, 오늘 제니얼이 9, 2020 코리아 컬처리 센터 투데이는 안시성 그린트 배틀 5,000, 솔젤, against 200,000, Chinese 솔져, war 근데 이제 Chinese 킹이 얘기해서 맥피스다 프로젝트, HSM 제도 프로젝트 맥피스다 프로젝트, 피스컬미, 크로스 코리아의 히스토리가 6,000, 스몰 월, 빅 월 토탈에서 노 월, 온리 200일, 그럼 코리아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메이징니다 노 월 에드월이, 온리 200일 보더에서 스몰 월, 잉크로드 스몰 월까지 해서 크댔픔 월, 그게 이제 토탈 해서 500, 800일가 해피니얼 뭐 얼마 스토리어지 온리 200일 만 노 월 그게 이제 뭐냐면, 서치업 커리아가 아이고, 배내마치 우리 자네 heroic 네. 네. 그래서 after Hong Kong Opium Wall 그지? British Navy General Set If you know Korean You will never touch them 왜이냐 랜디드다 아들 아들 왜냐하면 배틀 시비를 하시니까 랜디드다 랜디면 도전 컴퓨터 그니까 이제 뭐냐 couldn't land any more 그래서 moved back after Opium Wall 그러니까 이제 콘코드 이제 차이나니까 애프톨 콘코드 차이나는 이제 커리저스였지 왜냐면 코리아는 스물이니까 근데 애프톨 it happened never again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 그럼 아 원오브드 이게 이제 코리아는 히스 아주 아 아 아 서초키스 아 그게 이제 원오브드 이제 그 빅 빅토리아 무리지 에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그 코리아의 그 스토리티직 오퍼레이션 This is the military general. 여기 메사제차를 보면, 크로스 스트리트 오버 데일. 레프트 빌딩은 뉴 빌딩이고, 라이트 빌딩은 크로티아 너나스고. 자 여기 지금 세컨트라이 아 초대는 클리네 초대는 클리네 그리고 샹덕이야 아주 나이스지 클리네 오케이 오버디오레스 아 쓰라비아 저거 로센지 다운탄 쓰는건데 머리카만 가져오라고 허리 부릅이 다쳐요 허리 부릅이 다쳐요 아 이거 글래스 아이 파운드 디스 인더스트리셜 서바디가 드라마 와시턴 컬처널 센터 아 나우제 센터 머리카만 가져오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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